여러분 재미있어요? 네 저 바로 넘어졌어요 봤어요? 안 무서워요 미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제 키를 조금 큐나 생각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춤지는 않아요? 네 근데 날씨 많이 시원해졌죠? 네 네 아직 시원해요? 네 어? 안 됐지 안 됐지 안 됐지 안 됐지 안 됐지 여러분 아직 시원해요? 아이 정말 더 뜨겁게 놀아야겠네요 안 되겠어요 정말 안 되겠네요 그럼 그거 할까요? 뭐야 모든 사람 다 뜨거워질 수 있는 곡 그러면은 저희가 아직 한 곡밖에 안 남았거든요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아카펠라라도 여기 지금 언니는 당연히 모르겠어요 뭐 없나? 뭐 없나? 뭘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뭘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아 펜는 많으면 아니면 여러분 나 말리지마 응? 어?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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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 진짜 아니 다음번에 명지대학교 올 때는 꼭 말레지만 들고 와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은 곡은 바로 창타입니다 진짜 톰V가 사실 이렇게 오래오래 사랑을 받을지 몰랐는데 여러분 아직도 톰보이 듣고 계신가요? 진짜예요? 근데 여러분 저희가 톰보이도 좋은데 다음 노래는 더 좋거든요 저희가 10월 17일 목요일에 저희가 누우도록 합격합니다 여러분 저기 여기 3층에 서 계신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나요? 10월 17일 월요일 네오 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톰보이 보다 더 멋있는 곡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마지막 곡 가기 전에 이번엔 미연 언니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? 제가요? 네 저희 연습 한번 딱 하고 톰보이 바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? 가세요 천천히 진짜 천천히 하자 1, 2, 3, 1 Yeah! 가기서 볼!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약간 잔실력도 보여요 너무 작아 다시 3층! 3층! 소리 제대로 안 찌르십니까 여러분? 다시 해보겠습니다 5, 6, 7, 8 가기서 볼! O.K, Let's go 세 번에 going! Gracias갔어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